저기요. 진짜 위험해요. 할 수 있다! 할 수 있다! 할 수 있다! 다 저쪽에서 날라온 거야. 죽... 기다려! 개학 만료일까지 일주일 앞두고 사실상 해고 통지를 받으신 거네요. 잘 찾아오셨어요. 제가 나름 일자리 구직 실직 전문가거든요. 집중하세요! 사랑은 생각사 헤아릴 량을 씁니다. 생각하고 헤아리는 마음은 사랑을 닮지 않았나요? 사랑... 안녕하세요. 구세라입니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사람을 버리지 않을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 잊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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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con을 버리지 않을까? 위치해!